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대구·경북 공무원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와 관련된 대구·경북 공무원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30명이 견책·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. 또 중범죄인 성폭행을 저지른 공무원도 24명 중 절반 이상인 13명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